이 노래 주인공의 젊었을 적 사진입니다. 그래요. 이기애인 씨가 유리할 수 있네요. 정답! 이기애인 씨 정답 외쳤습니다. 나는 이 형님이 세 발 이 정답을 맞춰서 이건 생각해 보나면 안아요. 하나, 둘, 셋 갈대의 순중! 정답! 사랑만 흔들리는 갈대의 순중! 박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 주 버넷 게임 쎕니다. 살아남아서 우승한 팀은 이 선물 다 가져갑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우승보다 나아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차표 현장입니다. 원 티켓. 컴온. 장윤정 씨.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 표대로 떠나야 하네. 주세요. 나를 사냄선 나를 다행선 춘장! 꽃이 내 몸을 신다. 훈! 사랑을 만나줘. 김종서 씨. 이별의 순중! 이별의 순aco 대로 떠나야 할 단 신비. 달리는 차장에 비가 내리네. 천천우 씨. 송속 시대의 눈에 유지윤 너는 상 Curseon 나는 라인 서비 자 세 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종서 신비 유지연 세 분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 팀 가운데서 한 팀이 그래요 우승팀이 됩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이 정도 맞아 어떡하니 그래 장윤조 울렁울렁 울렁대를 가슴 안고 컴온 연락선을 타고 가며 울렁돌아 김종서 뱃머리로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렁돌 신비 그때 피어나는 동백 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유지연 유지연 하늘 추는 거도 모르는 호박명 김종서 울렁울렁 울렁대는 처녀가슴 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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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Q힐 김종서 김부자 춘자 이경유지연 유지연 흥이 자 결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은 이 룰렛 안에 물음표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있는 노래는 어려운 노래에요 역시 방식은 똑같구요 먼저 김종서 케이윌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엄청 정답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 떨리는 그대를